자유다 이제 오늘 오후 반차를 딱 썼는데 저희가 2시부터 나갈 수 있거든요 약간 좀 늦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네 마실 느낌으로 망원동 카페 투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출근할 때랑 이제 갈 때랑 왜 이렇게 기분이 다르지? 와 사원증 메고 있었어 와 여기 나 진짜 좋아하면 되는데 줄 안서고 먹을 수 있다는 게 게이든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연차 쓰고 나왔는데 이럴 때 뭐 먹어야 될까요? 무슨 맛 먹어야 될까요? 피스타치오 하나 해서 두 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수증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좋죠? 애플티 소르베하고요 바질토마토요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보통 그렇게 혼자서 카페 투어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를 종종 하세요?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우선 지금 계속 십몇 년째 일하고 있어요 올해 서른여섯 먹었고 즐거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어딘가 해서 오늘 콘텐츠가 콘셉트가 무계획 평화롭지 않아요 딱 싱그럽고 그냥 장비 같은 거 어디서 팔아요? 네 장비 같은 거 어디서 팔아요? 아 나는 이런 젊은 사람들 보면 네 네 콘텐츠를 생산하고 콘텐츠를 가공하고 콘텐츠를 활용한다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건데 꼭 대단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약간 스트레인저 분들이 많아서 엄청 재밌네 저는 여기서 뭔가 좀 묵직하고 클래식한 걸 찾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아 모카하라를 진짜 오랜만에 모카하라 잘 없잖아요 그거 하고 한 잔 더는 좀 독특한 거 있을까요 사장님? 좀 구수한 거로다가 제가 브랜딩을 했거든요 이거 완전히 반대 스타일이니까 2시에 한 번 한 잔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두 잔 마시겠습니다 네 밖에 있는 거 가서 커피나 한 잔 와 음 음 맞아 맞아 2시긴 하지 아 그러면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섭렵하시고 좋아하시겠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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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는 융으로 내렸을 때 이미 덜 걸리잖아요 종이 필터보다 음 음 음 음 음 음 오 약간 부자가 된 기분이네요 왠지 집안에 게으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아 아 막 하고 막 막 바빠 뭐 필리핀 쪽에 막 커뮤니케이션하고 로스팅하고 커피 내리고 그리고 그 집에서 만약에 노는 사람이 있으면 역적이네 대역적일까요? 어 이거 누르면 뭐죠? 아 이거 소환 사장님 소환술식이에요 팀장님 이거 갈 때 우리 벨티처럼 이거 누르고 째자 하하하하 하하하 저는 아까 피피커피 사장님 같은 분하고 약간 저런 관록 있는 분하고 대화를 하면은 저도 한번 돌아보는 느낌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도 에너지를 되게 받고 아 나도 조금 더 이거를 좀 즐겁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아 안녕하세요 아 그냥 지나가다 보여갖고 네 브이로그 찍고 있거든요 아 혹시 꽁짜 커피 하나 주실 수 있나요? 아 아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저희 그 장난이고 예 결제하고 아 네 네 오늘 맛있는 걸로 주십시오 아 네네 네 근데 여기 운동을 안 하면은 안 뽑아주나요 사장님이? 아 저희 전형이 있어요 아 전형이 있어요? 네 특별 전형이 있구나 프리스를 해야지 네 프리스를 일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2번 면접자고 이제 승현씨가 1번 면접자고 아 진짜요? 그래서 불 그냥 면접 보고 아 아 근데 맞아 맞아 대표님이 약간 쿨한 거 있어 맞아 맞아 어 아 진짜 동기 너무 좋아요 와 근데 로스터 입장에서는 스페셜티 같은 것들을 또 많이 맛보고 테스트 할 수 있어서 그거는 또 일하시면서 또 즐거움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이 워낙에 깐깐하셔서 좋은 온도를 좀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하시거든요 네 저희 입장에서도 좀 좋은 패드를 낮출 수 있다면 저희가 조금 이제 솔직한 편이어서 네 어떤 거 같냐고 물어보면은 맛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아 대표님은 그것도 잘 받아주시고 대표님은 맛있다고 하는데 둘은 맛없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요? 아 아 봐봐 솔직한 편 아니야 아 아 돌려서 마 아 돌려서 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약간 이분들은 상체가 보여야 돼 왠지 알죠 운동한 사람이라서 상체가 나와야 돼 아 어 내 생각에는 대표님 좋아하는 사람 뽑는 것 같은데 아 따봉 그러면 또 놀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아 아 드디어 오네 맨날 러닝하면서 지나가다가 문 닫혀있고 그래갖고 와 진짜 핫하긴 한가 보다 와 와 와 이 정도로 잘 된다고? 와 와 와 어 제 이름을 적었어요 제시고 화요일 날에 지금 몇 시에요? 지금 오후 4시에 이 정도 웨이팅이 있고 하는 정도면 아 너무 좋다 잘 되셔서 근데 형님아 제시고 파워? 어느 정도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제시고님 네 하하하하 여기 네 감사합니다 해산스토로 준비할게요 예 헉 와 너무 이쁘다 고맙습니다 와 와 아 감사합니다 와 이런 비주얼에 이런 음료 받으면은 저는 30분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기분이 좋아지네 이게 라임 셔벗하고 에스프레소하고 되게 궁합이 잘 맞아 새콤달콤해 약간 콜라 같아 그래서 메뉴가 4,500원인데 가성비가 좋은 느낌이에요 사실 이런 메뉴에 대한 고민과 창작과 퀄리티가 나온다면 4,500원이면 가성비가 좋다 그런 느낌 와 진짜 잘 만들었다 매니저님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 거 설거지 안 하셔도 돼요 마스크를 벗고 길을 다닐 수 있는 날이 다시 올 줄이야 와 와 보석이 반짝인다 와 사람들 다 평화로워 보인다 네 분이서 한번 찍어드릴까요 사진 그죠 제가 약간 아이컨택 봤어요 제가 잘 찍어드릴게요 그러면 그렇죠 아유 너무 감사해요 잠깐만요 어머 어떡해 어머 커피라도 살리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제가 케이크까지 받으려고 아 그래요? 아니야 아니 처음 가실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멋있게 하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몬 오미자하고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하고 그렇게 하고 때리는 말차 사진 진짜 잘 나오겠다 사진 진짜 잘 나오겠다 와 여기는 진짜 환경적으로 축복 받았다 진짜 이게 너무 너무 잘 나오네 젠시코